유명 웹툰 작가 겸 트위치 스트리머 침착맨이 방송 플랫폼 이적에 나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침착맨은 자신의 트위치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며 트위치는 올해까지만 방송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침착맨은 2015년 9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와 정식 계약을 맺어 활동 중이며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구독자 191만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침착맨은 앞으로는 트위치 구독하지 말아라라며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로 가야할 것 같다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저도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 대안이 없다라며 아프리카TV로 가지 않은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걸리는 것 중 몇 가지는 아프리카TV의 중계방과 퀵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TV의 퀵뷰란 인원수가 꽉 찬 풀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으로 입장 인원이 마감되면 중계방으로 이동되지만 퀵뷰가 있으면 바로 본방송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중계방에서는 시청자가 채팅을 쳐도 bj가 볼 수가 없어서 상호소통이 불가능하죠. 침착맨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예전에 방송할 때도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다. 시청자가 채팅을 쓰는데 내가 읽지 못한다라며 퀵뷰도 내가 사서 주든 뭘 하든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9일 트위치TV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국내 VOD 기능과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사실상 주요 기능이 전부 중단된 셈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한국 방송에서만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출 것으로 예고한지 2개월 만의 조치로 이에 따른 한국 스트리머들의 트위치 대규모 이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스트리머들의 플랫폼 이탈 현상은 2말년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러나 몇몇 스트리머들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한편 트위치에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풍얼량, 러너, 우아꿋, 한동숙, 릴카, 괴물지 등 이른바 트위치 네임드 스트리머들은 생방송을 통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잔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치가 점점 기능을 축소하면 이들 또한 플랫폼 이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가우가 보단 유튜브가 더 편하긴 하지 유튜브 옮기셔도 방송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왠지 다른 스트리머들도 곧 옮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